몰라가 무슨 뜻이야? 진짜 오랜만이네 자 어디 갈까요? 평화로운 곳 갈까? 체르노빌 가자 아니 거기가 얼마나 평화로운데 아무도 안가잖아 여기 같은데 여기가 원자력 발전소 뭐야 안 부서져 있는데요? 체르노빌은 이렇게 생겼구나 나왕님 이상해요 저 손가락이 7개에요 아니 그 정도면은 엄청난 치유력 아닙니까? 아니 관람차 어디 갔냐? 아우 아우 너무 잔인한데 아니 죽어가는 사람 표정이 너무 자기나잖아 아 이런 거 못하겠다 저거는 진짜 사람 주는 거 같아서 못하겠어 아 이런 거 못하겠다 와 이거 진짜 사이코패스 게임인데 너무 잔인해 다운하토 날 거 같아서 못하겠다 아 방금 진짜 속 울렁거려서 진짜 불쾌한 게임이네요 안 할래 아 방금 시키고로 시도하시면 됩니다 지금 불쾌한 point으로 올라 하고 지나간다 사이코패스 게임 참고로li 패크가 8점에 떨어졌습니다 공반자가 처치됐다 10분이 필요하다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point 2 5명 초치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에이 가수로 랩을 지켜봐. 랩을 지켜봐. 랩에 들어가기 전에 슬퍼가 신놈인가 진짜 뭐냐 대체 야 이 개새끼야 아 미친 또 비가 진짜 저거 왜 나한테 지랄이야 뭐라니 보인? 하지마라 진짜로 뒤진다 야 문 잠그고 싸이 자식아 미친놈 아냐 진짜 서로 놀란거 같아 내가 자식아 미친놈 아냐 개웃기네 나 뒤졌어 야 너 턴책 빠져있어 홀렸는데요? 땡큐 땡큐 나도 이거 한번 해볼까? 저 개구 주인 폴 가이즈 프로게이머가 있었더라면 아마 내가 나가지 않았을까? 이거 봐봐 레스틴 진짜 겁나 잘합니다 어? 뱀고래 그 입만 다물면 브리치도 꽤 엄청나지 뭐야 뭐지? 님들 큰일 났음 나 화장실 깔거야